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처음이고 특히 이제 아마 윤대걸 대통령이 홍보 동안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만납했었는데 어떨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떤 정책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로 tk 민심 보수 민심이 좀 흉흉해진 게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자유통일당 8번 어쩌고 한다 그다음에 경산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했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조지연 후보라고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고 용산 출신인데 젊은 여성보다 조금 여론조사가 더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수 내부 분열 이런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거기서 의기투합을 하게 된다면 이게 보수를 총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또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조만간 찾아뵙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가 총단결해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격언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2.4운동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물론 이게 좀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 국민의힘이 좀 이기는 지역은 여론조사를 안 해요. 지금 언론들이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좀 앞서 나갔는데 여론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차피 불리한 지역 그것만 자꾸 이렇게 조사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상식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분석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썩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한 20에서 30석 되는 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 있어요. 아주 여기가 뭐 2천 표 이내로 결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가져오면 의석이 우리가 과반을 훨씬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다 저버리면 꽤 어려움을 처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2.4운동 집중해야 되냐 이야기를 하면 여기 표는요. 지금 지난번 용산처럼 거의 백몇 표 차이로 승부가 알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이번에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리고 이 지난보다 그런 게 결집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8번 찍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정말 이재명이 너무나 좋아할 운동이에요. 이적행이에요. 너무나 좋아할 거요.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저희가 조금만 더 밀어붙여서 여기 한 20에서 30 지역만 넘어오게 하면 이번 선거 결과 여러분도 한번 의외로 굉장히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성동구 이쪽을 가서 민생정책을 많이 발표하는데 저출생정책 관련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0.55입니다. 지금 전국이 0.72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더 낮은 출생률입니다. 서울이 바닥이에요. 바닥에 0.55 뭔가 이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단 이 3명이 일단 낳게 되면 3명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다 면제. 그렇죠. 다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을 낳으면 2명을 낳으면 다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기준을 기존에는 3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지금 출산율이 0.7까지 내려갔는데 2명 나면 많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명도 안 낳는 얘기인데 2명이면 얼마나 많이 낳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자녀 기구를 다둥이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새로운 혜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다둥이 가정에게 적용되는 이 할인. 대중교통요금도 합리하면서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요금도 할인됩니다. 다둥이 카드 연계돼서요. 그다음에 농산물 할인 이런 것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센티브 줄 거 그러니까 다둥이 기준을 2명으로 바꾼다 낮춘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3자녀 모두 등록금 면제한다 뭐 이런 거죠. 사실요.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아 문제입니다. 육아 문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늘봄 교실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더불어서 자녀를 지금 안 낳으려고 왜냐하면 양육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양육하기 힘든 게 지금 주택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자녀가 되면 2명이 다자녀가 되면 주택청약에도 꽤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이 되면 지금 대학 등록금이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매번 등록금은 국가자한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충분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상당히 좀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소구력이 있고 조금 이제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지난 1월에도요 출산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은 월 최대 150만 원인데 이걸 210만 원까지 올리고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육아를 기존에 엄마들만의 일이다 이런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스웨덴은요 부부 합산해 가지고요 육아휴직 그거를 18개월인가 20개월인가 줘요. 20개월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조건에서 주냐 아빠가 최소 4달은 들어가야 된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4달은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20몇 개월을 주고 그 20몇 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에 받던 거에 한 80%까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얘기했던 금투세 폐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주식투자자한테는 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기 1400만 정도 되죠 네. 1400만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채권시장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주식시장이 이제 고평가가 돼야지 이른바 자산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 경제가 고도성장기에는 자산효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부동산에서 나오고 주식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양쪽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발도상 취급을 받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통한 자산효과가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투기 쏠림 현상이 더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주 회심의 카드입니다. 지금 의사분들 지금 업무 지금 정지 이거가 지금 오늘 대학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 입장문을 좀 읽어보니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전역 때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좀 풀어가겠다 뭐 이런 것이고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이제 첫 대화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총리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화체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가동이 되죠 네. 가동이 될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3월 15일에 그 당시에 이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서울대 병원으로 와주십사 제안을 했고 한덕수 총리가 흔쾌히 가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서울대 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또 그쪽에 방재승 교수라고 서울대 비대위 위원장 네. 교수비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대화의 테이블을 계속해서 가져 나가고 여기에 이제 전공의 대표 학생 재학생 대표도 참여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단초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은요. 제가 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이게 의전 갈등은요. 제가 어제 이제 tv조선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의전 갈등이면 한쪽이 승자고 한쪽이 패자가 되는 제로성 게임은 없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럼 없고 그럼 뭐만 있느냐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윈윈 모델이 있고 네. 네. 의료계도 지고 정부도 지고 왜냐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면 거기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고 그런 게 있을까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윈윈 모델로 갈 건지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 모델로 갈 건지 모두가 패배하는 루즈 루즈 모델로 갈 건지 그 선택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윈윈 옵션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의료계가 약간 좀 유연해져야 돼요. 정부는 어제 이제 오늘 사실부터 전공의 업무복귀 안 한 사람들 행정처분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가능 오늘부터 가능한데 그걸 지금 며칠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해지면 한쪽이 말랑말랑해지면 의료계도 조금 말랑말랑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의료계가 그게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거나 이제 의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게 될 경우에 저는 뭐 지금 분위기 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좀 대화의 물건은 좀 터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물 밑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제 글을 댓글로 올려주시는데 조금 전에요. 요거 하나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양에 이재정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심재철 후보가 맞붙는데요. 오늘 심재철 후보로 비롯해서 여기 이제 시도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이재정 의원이요. 상간남의 자녀의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협박 공갈 혐의와 상간남 관련된 문란하고 불면선 사생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거를 이제 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불륜. 네. 불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남 이모 씨의 처에게 미성년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다.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종용했고 상간남이 이혼하기 전부터 서울 자문동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론홍보대학원 동문들에게 단체로 집트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간남이 이재정 후보에게 이별을 선언하자 이재정 후보가 칼로 자살을 하겠다면서 위협하고 상간남을 차에 태워 시속 160km로 달리며 동반자살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제 가로세례연구소가 아마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이혼 나 협박한 육성 녹음도 공개가 됐다고 그러네요.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해당 내용을 수차례 보도됐음에도 6개월간 유튜브 운영사 측에 화면 차단만 요청할 뿐 실제 방송을 했던 세이엔테나 가세현 측에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재철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 운운하며 즉각 고소고발에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을 보면 이재정 후보가 사실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재정의 상간남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은 결코 묵가돼서는 안 된다. 그 이재정 의원도 민변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변. 민변인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총선인 줄 알았더니 사람과 전쟁이네요. 사람과 전쟁. 저는 그냥 기사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의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뭐 그런데 저게 정말 지금 읽어드린 대로 몇 달 전부터 일부 유튜브에서 저런 걸 폭로를 하고 하는데 아무런 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저걸 하려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아니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민변이 참 대단하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아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불륜 변호도 하여튼 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참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쨌건 이거 오늘 심재철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본인이 아니시면 뭐 소송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하면 될 건데 내용을 보니까 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가세현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보면 녹취록까지도 다 있는 거 보니까 참 어디 뭐 사랑과 요즘 전쟁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내용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3선 했죠. 재선이죠. 재선인가요. 3단 도전하는 거죠. 네. 아마 자기가 세상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